지금 프로듀스 X-101 지금 프로듀스 X-101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선보일 사진들을 찍으려고 지금 프로필 촬영장에 있습니다 잘 찍어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듀스 X-101 지금 프로듀스 X-101 지금 왕곡 연습하고 있습니다 데뷔를 하는 저희를 위해 저희 손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마 손 놓치마를 X-101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춤을 칠 때마다 가사를 들으면 힘이 많이 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ilipp ever 이런식으로 Uncleers X-101 сразу 게 가장 포인트한 게 아닐까? 저희의 모든 시즌을 나타내 주는 이게 2 시즌 2 시즌 2 3 3 마지막 저희 X 시즌 X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파트가 아마 킬링포인님들한테 인상이 확 꽂히지 않을까 싶어요 놓치 놓치마 5,6,7,8 Pick me, pick me up Pick me, pick me up 착 착 착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1, 2, 3, 4, 5 cru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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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1분 자기 P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눈이 되게 큰데 이 눈으로 국민 프로듀서님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취지가 늘어나는 햄버거를 끊지 말라고 했는데 햄버거가 다 식어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. 맛은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희 모습 열심히 다같이 하고 있고, 친구만부대로, 그리고 또 방송으로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각자 매력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의 모습, 제일 솔직한 모습들을 정말 좋게, 예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투표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꼭 만나서 함께해요! 안녕! 프로듀스 X 101 화이팅! 나를 맞지마! 맞지마! We are K-Pop, MNE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